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시내타운 가족들을 정우성씨와의 회담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영화 강철비2 정상회담의 배우 정우성씨 어서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강철비1 때 인터뷰 했었으니까 거의 한 3년 만인 것 같아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러게요 그 문자 먼저 직접 읽어주실까요? 공윤희씨가 월요병이 없어지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월요일인데 월요병이 없습니다 김지혜씨 덕분에 사라졌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월요일을 한 주를 시작하니까 아주 특별한 월요일이 됐습니다 맞아요 하나 더 읽어주실까요 김지혜씨가? 네 월요일이야 크크크크크크 오늘 오전 일은 다 했네요 늦게 남아서 하더라도 오전 일은 중단합니다 굉장히 문자를 있는 그대로 느낌 있게 잘 살리시네요 아 그래요? 네 웬일이야 이렇게 잘 살려주실 줄이야 이유한씨가 오빠 세 살인 저의 딸 송이에게 송이 밥 먹었어? 한 번만 물어봐달라고 송이 밥 먹었어? 실제로 들으니까 훨씬 좋네요 사실 지난번에 이상엽씨가 나오셔서 밥 먹었어 를 여러 번 외치고 왔거든요 스스로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 근데 정우성씨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그거 누가 이렇게 보내줘서 잠깐 들었어요 그 부분만 어떤가요? 비슷한 것 같아요 뉘앙스를 잘 따라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상대에게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마음가짐이 말투에 섞이잖아요 네 네 그 뉘앙스를 좀 잘 섞은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따뜻하게 물어보는 느낌이더라고요 네 오오건구님이 강철비 1편에서 정우성씨와 곽도원씨의 깽깽이국수 먹방 진짜 여름에 입맛 없을 때마다 봅니다 강철비 2에서도 기대할 만한 먹방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도원씨와 제가 이제 입장이 뒤바뀌죠 네 네 이번에는 이제 도원씨가 북측의 인물이고 저는 이제 남한의 인물이고 그래서 거기 좀 적대적 관계예요 그래서 둘의 먹방은 없어요 아쉽죠 아쉽네요 그게 원해서 먹방이 화제였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의 감정을 씹어 먹죠 감정적 먹방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정적 먹방 너무 좋은데요? 네 근데 평소에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저요? 네 저 다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 음식 메뉴의 먹방은 좀 자신있다 하는 게 있을까요? 뭐 국수 종류도 좋아하고요 칼국수도 오늘 같은 날은 또 칼국수도 좋겠네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네 냉면도 좋아하고 파전의 칼국수 이런 거 먹어야죠 네 자 7월 29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강철비2 정상회담의 배우 배우 정우성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까 살짝 그 원과는 캐릭터가 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번 영화 어떤 영화인가요? 그 원도 그렇고 2도 그렇고 사실은 영화의 주인공은 한반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에서는 이제 약간 한반도 안에 살고 있는 남과 북에 각자 떨어져서 살고 있는 두 인물을 놓고 감정적 판타지를 그린 영화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의 한반도 한민족으로서의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 관점에 대한 그걸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약간 동화적 서사인 거죠 사실은 그 원때도 굉장히 묵직한 주제를 유쾌하고 따뜻하게 그려내서 사람들이 정말 좋다는 평이 많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곽도원 씨가 이제 대한민국 외교안보수석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호위총국장이 되고 또 정우성 씨가 북한 요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좀 그 바뀌었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 들으셨을 때 영화를 보시면은 도원 씨는 자기 옷 입은 것 같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부담이 돼요 좀 그 캐릭터적인 부담감이 있으셨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느낄 때는 정우성 씨도 이번에 자기 옷 입지 않았나 그런 얘기들 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냥 평가인 것 뿐이지 저는 사실 이 캐릭터 물론 캐릭터를 연계하면서 캐릭터가 갖고 있는 고뇌와 고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을 하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관객들이 바라는 어떤 직업군의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권력자로서의 권위나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할 텐데 저는 그런 대통령으로 그려져 있지 않았고 또 그런 권위적인 사람이 대통령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다른 해석으로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한경제 맡으신 역할 대통령을 거의 뭐 한 줄로 정리한다면 어떤 캐릭터이다 어떤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외로운 대통령이에요 진짜요? 되게 생각지 못한 답변이었어요 지금 뭔가를 외교적으로는 특히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당사자이면서도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조금 그런 아주 중재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로 인해서 외로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영화의 외로움의 그런 느낌이 고스란히 묻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표현하신 걸로 보면 그 외로움의 무게를 관객분들에게 강요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좀 담담하게 스쳐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 협상 테이블의 모습들도 영화에서 담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냥 중간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둘의 감정적인 어떤 틀어짐을 막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무슨 가시밭길 가는 듯한 아주 족심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잠깐 잠깐 비춰지죠 그 처음 대통령 역을 제안받았을 때 외로운 대통령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잘생겨도 되나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던데 맞나요?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대통령이 이렇게 잘생겨도 되나라고 그건 이제 농담으로 한 거고요 알죠 알죠 농담으로 한 거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역할을 대할 때 부담감들이 컸는데 그걸 다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긴 뭐하니까 그냥 가볍게 농담으로 반대극부의 농담으로 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캐릭터를 고민하는데 정말 긴 시간이 걸린 것 같다는 게 저도 느껴지거든요 그 연기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양우석 감독님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역할을 주냐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영화를 영화로만 보면 되는데 사실 영화 한 편이 나올 때 많은 목소리들이 또 섞이잖아요 맞아요 영화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화 이외의 관점들이 섞일 때 굉장히 이 영화가 온전한 영화로서의 생명력이 조금 훼손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여지를 다분히 갖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제가 배우로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되게 어려운 길을 가는 선택인데 왜 이 어려운 길을 가는 선택을 하실까 감독님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감독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그냥 나뿐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그럼요 저에게 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9203님께서 곽도원 씨는 1편에서 그렇게 지드래곤의 삐딱하개를 부르시더니 2편에서는 북으로 가신 건가요? 라고 문자를 보내셨는데 정우성 씨가 말씀하시기를 곽도원은 그동안의 북한 요원 공식을 깼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뭐 이제 영화 보신 때 여태까지 북한 요원을 다른 영화들을 생각해 보시면 공유형, 현빈, 강동원 씨 강동원 하다못해 요원은 아니지만 유연석 배우 거기에 이제 곽도원 배우가 꼈단 말이죠 새로운 지평을 여신 거죠 새롭게 곽도원 씨가 시작을 하셨네요 그렇죠 3년 만에 다시 만난 곽도원 씨와 호흡은 어떠셨나요 두 분이 또 친구시죠 네네 둘이 붙는 씨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역시 그 친구도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캐릭터의 정점에 그러니까 다다를까에 대한 고민이 큰 사람이라서 아주 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 1편에서 정우성 씨가 북한 사투리 연기를 한 번 선보이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곽도원 씨가 그 영화 인터뷰 때마다 사투리를 살짝씩 하시는데 어딘가 재밌더라고요 그거 곽도원 사투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아무리 들어봐도 뭘 해도 이거는 곽도원 씨 스타일이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배우들이 아무리 연기를 해서 사투리를 선택해서 영화에서 연기를 하지만 완벽한 사투리는 구현은 못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어색함이 살짝 묻어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곽도원 씨도 이제 그런 자기만의 어떤 해석의 사투리를 쓰는데 리딩을 하는데 이건 너무 새로운 말인 거예요 새로운 언어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꼽을 잡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웃었어요 진짜 이 영화는 너의 사투리가 당락을 가루겠다 그 첫 리딩 때는 거의 완벽하게 사투리가 준비가 된 상태는 아니었나 봐요 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안하고 듣는데 너무 이게 새로운 언어구나 저게 다행히 근데 영화 촬영장에서는 그런가 보다 그런 북한 사투리인가 보네 하고 들을 만큼 이렇게 뉘언스로 잘 맞춘 것 같아요 그걸 보기 위해서라도 강철비2 정상회담을 꼭 함께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정수원 씨가 유연석 씨 비주얼 보고 못 알아봤습니다 올백머리 깜짝 놀랐는데 정우성 씨도 유연석 씨의 비주얼 보고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일단 리딩 때 유연석 씨를 처음 이렇게 좀 긴 시간 보게 됐어요 정말 캐스팅 너무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의상과 분장, 헤어를 다 맞추고 왔을 때의 모습을 보면 약간 낯선 모습도 있지만 결국엔 그런 낯섬음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리고 그 캐릭터의 적정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게끔 하는 게 감정적 표현이잖아요 해석의 표현, 캐릭터에 대한 그런데 유연석 씨가 그걸 너무 잘 해내서 여러분들도 아마 영화를 보시면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맞아요 이전에 유연석 씨가 맡았던 캐릭터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어서 그걸 보는 재미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우성 씨의 추천곡 한 곡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곡 가져오셨죠? Always and Forever, 루더 벤드루스 네, 이 노래 같이 듣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장여은의 시내타운 장여은의 시내타운 7월 29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강철비2 정상회담 정우성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홍명남 씨가 우성 호라버니, 얼굴에 그 김은 몇 살까지 유지하실 건가요? 잘생김, 언제까지 유지하실 거예요? 평생이에요 평생 유지 가능하죠, 그렇죠? 진심으로 잘 나이 먹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것 멋지게 나이 먹어간다는 게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멋진지 모르지만 이렇게 시간을 받아들이고 순리대로 지금 내 모습에 충실한 게 잘 나이 먹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평생 잘생김을 유지하실 거다 김진경 씨가 아니, 땡땡이 셔츠가 이렇게 멋진 옷이었나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멋지게 봐주셔서 오늘 라디오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셔츠를 너무 멋지게 입고 오셔서 아, 그런가요? 네, 네 되게 이런 스타일도 되게 멋진 스타일이구나 저도 사실 스튜디오 들어오실 때 느꼈습니다 네, 부끄럽네요 한송희 씨가 여기 36살 송희 밥 먹었어 듣고 맛있던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윤선욱 씨가 N회차 관람 구고 멋있는 대통령이라니 나의 꿈의 직장이라고 4090님이 오빠, 저희 남편이 강철비 1을 못 봤는데 데려가서 2를 같이 봐도 이해할까요? 네 스토리가 연결되는 이야기가 아니라서요 맞아요 또 캐릭터도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강철비를 보지 않으신 분들도 2를 보실 수 있습니다 3998님 정우성 씨의 영부인으로 염정아 씨가 나오는군요 엄청 카리스마 있는 영부인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살짝 되는데 표정을 보니까 아닌가 봐요 되게 인간적인 아내? 친구 같은 아내? 그런 모습의 아내 이 염정아 씨 두 분의 케미는 어땠나요? 좋았어요 사실 사실 염정아 배우와는 같이 작업을 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 30년 우정이라는 얘기는 예전에 그 새드무비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때는 옴니버스 형식이어서 같이 붙는 신이 없었고요 이번에 이제 잠깐 하게 됐는데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두 분이 삼시세끼 출연했을 때 그 영화 같은 장면으로 SNS에서 엄청 돌았던 거 아세요 혹시? 그 첫 만남 때 정우성 씨가 숨어 있는데 염정아 씨가 정우성 씨 보고 깜짝 놀란 영상이 SNS에서 정말 화제였어요 네 그 왜? 왜냐하면 설레서 설레서 네 그 사람의 만남이라는 건 늘 설레인 것 같아요 정우성 씨여서 뭔가 더 설렘을 느끼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네 그렇군요 생각보다 굉장히 뭐랄까요 약간 부끄러워하시는 모습이 많이 보이네요 부끄럽죠 그럼 아니 그렇게 가끔 자유롭게 늘 새롭다 짜릿하다 잘생긴 거는 이렇게 표현하셔서 되게 제가 생각했던 느낌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엄청 부끄러워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 그것도 엄청 부끄럽지만 이제 재미있게 표현을 하시는 거구나 그 처음에 영부인 역할로 염정아 씨가 되었다고 했을 때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양호석 감독님께서 연 배우를 영부인으로 생각하는데 어떤지 저에게 먼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좋다 배우가 만약에 시간이 되고 해줄 의향이 있다면 너무 큰 아내를 얻는 기분이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흔쾌히 잠깐 시나리오 보시더니 같이 하자고 그래서 아주 반갑고 감사했죠 좋네요 좋네요 5580님이 예전에 정우성 씨가 양호석 감독은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사람 이라고 표현을 하셨었는데 감독님과의 두 번째 호흡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좋았어요 여전히 자신의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을 영화 안에 계속해서 반영하려는 끝없는 고민 그리고 늘 공부하는 자세 이번에도 아주 굉장히 좋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양호석 감독은 단 한 번도 자신이 던지는 화두에 의심을 하지 않았다 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본인만의 색깔로 던지고자 하는 얘기가 확실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확신 속에서 영화를 만드는데 하지만 그 영화라는 건 또 누구 관객과의 소통이잖아요 그걸 강요하는 어법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어떤 또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자기 확신 안에서 하지만 강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그런 감독입니다 5776님이 강찰비 투어에서는 남다른 액션 구강 액션이 나온다고 들었다고 근데 구강 액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끊임없이 실제 잠수함과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세트가 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답답하다던가 그 안에서 연기를 할 때 뭔가 중압감이 있다던가 그렇진 않으셨나요 있죠 사실은 갇혀 있는다는 게 복도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실제 잠수함보다는 살짝 더 세트를 넓힐 수밖에 없죠 이제 많은 촬영 기구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렇죠 또 인원들이 많은 인원들이 그 안에서 이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또 살짝 넓히긴 했어도 그게 그다지 큰 여유로운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잠수함이 갖고 있는 어떤 밀폐된 답답함 그리고 압박감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한반도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밀폐된 한쪽면으로는 답답한 그런 공간적 이미지가 아닌가라는 잠수함으로써 또 표현한 그 심화에서 보이는 잠수함의 폭파나 움직임 같은 걸 그럼 상상하면서 다 연기로 표현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특수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 파티의 세트를 그 장비에 올려놓고 경사 기울기라든지 흔들림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잠수함 액션 또 구강 액션 강철비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천곡 어떤 곡인가요 평소에 자주 들으시는 곡인가요 네 이건 뭐 요즘 조금 더 자주 듣게 된 노래인데요 원래는 제임스 브라운이라는 가수가 아주 오래전에 발표한 곡인데 루치아나노 파바로트와 함께 같이 부른 노래입니다 It's a man's world 이 노래 같이 듣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작년의 시내타운 영화 강철비2 정상회담의 배우 정우성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경대 씨가 김경대 씨가 이번 영화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과 즐거웠던 에피소드 하나씩 알려달라고 문자를 보내셨네요 즐거웠던 에피소드 뭐가 있을까요 지나고 나면 다 즐거워요 이게 그쵸 힘들었던 일도 즐겁게 기억이 되잖아요 협상한 공간에서 다른 두 배우와 함께 각자 캐릭터를 구현하기 위해서 엄청난 또 서로 모든 신경이 다 곤두선 상태에서의 어떤 리액션과 또 시시각각 바뀌거든요 데이크마다 그런 것들이 재미있었죠 재미있고 그게 또 힘들었던 측면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깔끔한데요 그게 힘들었지만 즐거운 에피소드다 이아름 씨가 촬영장에서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였나요 분위기 메이커요 이번에는 유연석 유연석 씨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나요 그냥 형들 사이에서 왜냐면 이게 자세가 되게 바르고 멋진 그 동료 배우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좋거든요 근데 처음 이렇게 현장에 있는 배우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기분이 같이 좋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을 더 만들려고도 하고 당연히 그런 측면에서 유연석 배우가 충분히 자기 역할을 아주 멋지게 현장에서 자기를 잘 보여준 막내 역할을 톡톡히 했나 봐요 이 얘기 들으면 유연석 씨가 굉장히 좋아하시겠는데요 물론 막내 막내라고 해서 현장에서 자기 감정과 상관없는 어떤 즐거움을 형들에게 선물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있는 자세가 되게 저 친구가 뭔가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이 보이면 그거 자체가 너무 이쁘잖아요 이 얘기는 꼭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978님 정우성 씨도 본인 이름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보시나요? 아니요 안 해보세요? 전혀 안 하세요? 네네 그냥 그런 기사나 뭐 이야기들을 안 보시나 봐요 네 제 직업과 관련해서 그러면은 영화가 나오고 나서 영화에 대한 뭐 평의나 관객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계의려 듣죠 기계의려 듣기는 하는데 막 일일이 찾아보면서 막 칭찬해 너무 좋아라 하고 안 좋은 말에 막 상처했거나 그것보다는 좀 이렇게 떨어져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내가 무엇을 전달 못했나를 좀 객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좋은 방법이네요 좀 객관화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소윤희씨가 영화 비트를 10번 넘게 본 1인입니다 어렸을 때 오빠의 오토바이 씬 정말 역대급이었죠 라고 지금 혹시 다시 찍게 된다면 이 작품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한번 찍어보고 싶다는 작품 있을까요? 워낙 캐릭터가 다양했기 때문에 구미호요 이유가 있을까요? 구미호는 제가 데뷔작인데 나는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는데 작대기 하나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검색해서 아니 굳이 검색해보시면 정우성 정우성씨의 구미호 한번 검색해서 보시기를 3860님이 정우성씨 영화 보호자 촬영한 인계동 아파트 주민입니다 친절하시고 훈남에 진짜 놀랐었다고 보호자 언제 개봉하나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 정우성씨의 첫 영화잖아요 가재가 보호자 촬영은 다 끝난거죠? 촬영 마치고 요즘 이제 후반 작업하고 있습니다 편집 한참 하고 있고요 해보니까 어떠세요? 영화를 잘 만든다 못 만든다랑은 상관없이 족성이로 만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원래도 그 감독으로 꼭 한번 연출을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인터뷰에서 꿈을 이루셨네요 정우성씨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꿈을 또 이룬거죠 또 하나의 도전하신 거고 장편 영화는 처음이지만 이제 뭐 뮤직비디오라든지 브랜드 필름이라든지 단편은 그간 간간히 연출을 했었거든요 이제 장편이기 때문에 조금 남다른 또 기분이 들리는데 오늘은 강철비2의 배우 정우성으로 만났잖아요 가재긴 하지만 보호자에서는 감독 정우성으로 다시 한번 시내타운에도 감독님들이 나오시거든요 그때는 감독님으로 뵙기를 네 꼭 나와야죠 이것만 따놓을게요 꼭 나와야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강철비2의 정상회담 정우성씨와 얘기 나눠봤고요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마지막 문자는 정우성씨의 목소리로 들어볼까요 8283님 우성오빠 목소리 더 듣고 싶은데 눈치 없이 점심시간이 오고 있네요 오늘 강철비1 결제해서 보고 영화관 가서 2를 봐야겠어요 구강 액션이네요 구강 액션 기대해 주세요 영화 강철비2 정상회담 예비 관객분들께 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안전하게 건강하게 챙기면서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스크 꼭 쓰시고 지금까지 강철비2의 정상회담 배우 정우성씨와 함께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감사했습니다 감독으로 또 한 번 뵙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클로징은 정우성씨에게 부탁드릴 거고요 끝곡은 추천곡 콜드 리틀허트 준비했습니다 영화같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해피엔딩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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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